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렬의 썸바 잘 보셨나요? 저희는 김용김정 댄스라이프 컴퍼니에서 부원장. 부원장. 죄송해요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바로 하겠습니다.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,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더라도 자, 여기까지 잘 따라해보셨나요?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파트 어둠 저희 못 치면 죄송합니다. 다시 다시 해볼게요. 자, 여기까지 잘 따라해보셨나요? 자, 여기까지 잘 따라해보셨나요?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희처럼 자, 여기까지 잘 따라해보셨나요? 여러분들도 저희 못지않은 파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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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까지 잘 따라해보셨나요? 죄송합니다. 아, 눈이 안 떴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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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해요. 3번 동작입니다. 프리스 크로스 보타보구 여기서 보타보구라는 대 간판에서 뭔가 살랑살랑 춤을 다시 할게요. 여기까지 휘스크를 같이 해봤는데요. 이름 그대로 휘젓는 이런 의미를 잘 보셨나요? 말이 이상한데요? 여기까지 휘스크 잘 보셨나요? 보시면 같이 의미와 같이 휘젓는 간지가 엄청 간지가 엄청 글 또 찍었네요. 됐다! 여기까지 휘스크 잘 보셨나요? 이렇게 의미와 같이 휘저어야 해요.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나요? 하루아이 감사합니다.